아빠 손 잡아, 아빠 손 잡아줄게 와, 햇살 좋다 아빠 옆에 앉을래? 응 너 발 내릴 수 있어? 루다도 발 내릴 수 있어? 어 아침부터 광합성 제대로구만 응, 좋네요 궁금하실 거예요 진정부부가 집을 옮겼나? 이러실 것 같은데 어디죠? 저희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호텔 오가라는 곳을 예약을 해서 왔어요 어제 왔어요 맞아요, 어제 와서 1박 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아주 예쁜 텐마루에 앉아서 모닝커피와 모닝빵을 먹고 있죠 여기가 예약이 치열해서 저희가 2월에 예약을 했거든요 5월에 하나 남은 자리 그래서 오늘은 호텔 오가에서 진정부부와 루다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비 ㅅ 나비 있어? 어 저기가 햇살이 들어오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는 거실 그리고 주방 밖에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잘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실내 수영장 이렇게 여기 화장실이랑 샤워실 같이 이렇게 있고 밖에도 있어요 자쿠지도 그래서 오늘은 밖에서 수영할 거예요 가자! 야! 아빠 마다로 나문들보처럼 하는 거야 지금? 어 자 아침은? 이거 다 조식 준비되는 거예요 과일이랑 빵이랑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쓰면 안 된다잖아 위험하니까 안 돼! 안 돼! 앉으라고 내 팔을 엄마 찰칵 찰칵 하느라 그런 거야 엄마 다칠까 봐 걱정이잖아 안 돼! 저희는 이렇게 아침을 먹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만나요 안 돼! 누나 뭐해? 이거! 뭐라고? 여기 있어 뭐가 거기 있어? 이거 아아 파리! 아빠 파리 잡아줘? 어 잡았다 어디 갔어? 응 여기 있지? 여기 있어? 어 앞으로 아빠 최고 고마워 뽀뽀해줄래? 아이 고맙습니다 여기 아대쪽도? 눈도 눈도 해줄 거야? 응 일이랑 또 서비스 대폭팔하네 고마워 dur 러르 2. 놔라 constrained 힘들다 그만 칠까? 응 구네탈 거야 구네 reduπο 싶어? 그래 구네탈러 가자 슈 오 잘 탄다 아기 고양이가 그네 잘 탄다 알았어 아기 고양이가 그네 잘 탄다 이렇게 하면 남아져요 맞아요 아빠 고양이가 여기 자발지 안 넘어져요 아빠 고양이가 그러는데 아기 고양이가 여기 잡으래 그래야지 안 넘어진대 알았지? 어 응 아빠도 한번 타볼까? 루다가 밀어줄래? 아니야 아니야? 루다만 탈거야? 그럼 아빠 언제 타? 아기 고양이야 손도 지켜야지 아기 고양이야 순서 지켜야지 이제는 아빠 고양이 차례인데 아빠 고양이야 여기 앉아 내가 담아줄게 어? 고마워 지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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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고양이 손도 지켜야지 아니야 아빠 고양이 차례인데 아직? 네 엄마 고양이 차례야 아 엄마 고양이 차례야? 알았어 엄마 엄마 저기 앉아요 네 갈게요 손은 줄 아이고 스릴했다 총률차 같다 아기 고양이야 정말 잘 하는구나 네 아 너무 엄마 고양이가 너무 재밌어요 이제 순서 지켜 아기 고양이 차례야 아기 고양이 차례야? 응 그래 우와 루다는 이거 재밌겠다 다리 떼고 이거 봐 짧아서 너무 귀엽다 우와 아기 고양이 잘 탄다 아기 고양이 너무 잘 찼는데 우와 하늘 보라고 그랬지 아빠가 그네 탈 때 하늘 보는 게 더 재밌다고 표정 왜? 눈부셔 비춰줘 머리 묶고 더 재밌게 놀자 머리 묶고 나서 뭐 하고 놀 거야? 뭐 하고 놀 거야? 수영할 거야 또 수영할 거야? 어 이번에는 밖에서 수영할 수 있다 우와 재밌겠다 재밌겠어? 누가 산책 나가볼래? 아빠랑? 응 멍멍이 보러 갈까? 응 이거 하고 응 저기 나 집에 가면 못 뛰잖아 원래 있던 집 거기가 좋아? 아니면 여기 새집이 좋아? 새집이 새집이? 아빠도 새집이 좋은 거 같아 나도 나도 배꼽 보러 가자 배꼽 보러 가자 가자 문단속 잘하고 배꼽 보러 가자 저기 있다 배꼽 무슨 소리야 인사하는 거야 루루요요요요 안녕 멍멍이 밥 잘 먹으면 언니도 너무 쭉쭉 풀 수 있어? 맞어 루루가 언니야? 이뻐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언니 뭐 하는 거야? 멍멍이? 응 너가 루루구나 안녕 그러는 거야 가야겠다 다 해야겠어? 가자 이제 안녕 다시 또 맘마도 다 먹고 응 가자 누나 얍 아 좋다 시골길 응 좋다 시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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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왔습니다 어 왔어 어 왔어 뭐하고 있어? 물도 안 넣었는데 물도 안 넣었는데 아까부터 깨서 혼자 물 닦는 척하고 있길래 안쓰러워서 왔어요 왔어요 이제 손 씻고 저 물 다 받아주면 수영하자 이 조그만 손을 혼자 씻는 게 너무 웃겨 으악 귀엽다 뜨거워 루다한텐 뜨거워 아빠는 운전해야 되니까 탄산수 각자 다 다른 스타일 응 이거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어 루다 이거 봐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음료수 먹는 그런 거야 자 이제 여기 숙소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처음에는 여기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거든 응 근데 막상 오니까 어차피 다른 숙소들도 이 정도 가격 한단 말이지 응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는 안 느껴지고 응 그리고 여기 관리해주신 분이 유명 호텔 지배님 출신이라서 응 관리가 되게 잘 돼있어 숙소가 맞아 그리고 친절하시고 꼼꼼하시고 응 마당이 넓어서 너무 좋고 이렇게 소소하게 그네나 이런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지 응 아이들 테이블이랑 의자까지 이렇게 데려있게 그리고 비눗방울도 우리가 챙겨오긴 했지만 여기도 비눗방울도 준비해 주시고 여기 있다고 하니까 퍽퍽퍽퍽퍽 근데 이제 단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자면 우와 벌 벌 벌 어 맞아요 벌이 많아요 여기 근처에 양봉장에 있어서 양봉장에 있어? 양봉장에 있어? 양봉장에 있어 여기 나는 여기 수영장 배수구가 누르면은 빠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애기랑 놀다 보니까 눌려가지고 문을 계속 빠지고 아 맞아 지금도 눌렸어 여기 마을 안에 있어서 조용한 대신에 주변에 뭐 편의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신 분들은 여기 숙소가 단점이 될 수 있지 어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막 퀘퀘 소리라던가 이런 시끄러운 소리들도 많아요 어쨌든 광고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희가 이 숙소가 최근에 오늘 숙소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디야? 이끄? 이끄? 이끄 봐도 어? 개구리야 어디? 여기 어? 진짜네? 어? 개구리 뭐여도 돼? 여기서 쉬고 있잖아 개구리 개구리 뭐 먹고 있어? 어 물 먹고 있어 물 먹고 있어 물 먹고 있어 개구리야 뭐하니? 나 여기서 쉬면서 물 먹고 있어 루다야 너는 뭐하고 있니? 나는 뭐 요새 누구랑 물 놀이하고 있어? 아빠는 엄마다 어 엄마한테 뽀뽀 해줬니? 아니 차지 어 어 고마워 고마워 뽀뽀이야 뽀뽀도 웃겼어 잘했어 아빠는 안 했어 안 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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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한거 아니야? 루다야? 아빠가 정말 슬프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개구리야 아빠가 안 고프했다 우와 정말 아빠가 좋아하겠다 하하 아빠거 루다야 거기는 위험해 나와 어 나 올게 개구리야 아빠가 안 물을 위험해? 어 왜 위험한지 알아? 어 어 왜 위험한데? 어 이거 만질 때 빨간 물이요 위험해 빨간색은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위험하지? 루다야? 네 어 맞아 그러니까 거 수도꼭지 밑에선 놀지마 알았지? 어 거기 밑에선 놀기 놀지말기 여기다 놀기 하하하하 여기다 놀기 하하하하 나는 갈게 안녕 루다야 빠빠이 잘 있어 다음에 보자 잘 보자 잘 보자 이제 개구리 딱 뛰어서 올라가야지 나 지금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어 힘들어서 이렇게 꼬꼬리 올라가는 거다고? 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천천히 가고 있어 천천히? 어 나 이제부터 잘 거니까 루다도 수영하고 목욕 잘하고 잘 자 어 안녕 안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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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어? 우리 땀 많이 흘렸네 새 애들 소리 들려? 들어봐 한번 좋아 루다 잘 잤어? 짝짝짝짝 개구리야 뭐하니? 나 지금 여기서 쉬고 있어 루다는 어디 가니? 마트 가 마트에 왜 가는거야? 모터가 있고 가도 가는거야 아 그래? 그럼 잘 다녀와 나 여기 계속 쉬고 있을게 개구리야 여기 문 넓어지지 루다가 열어줘 열어줄게 개구리가 루다 괜찮아 개구리가 루다 괜찮아 루다야 괜찮니? 어 괜찮아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하길래 기합 받는줄 알았어 한국 같은데? 그게 뭐야? 내 뿐짓 내 뿐짓이야? 야 우리 오늘은 돼지고기 먹을거잖아요 돼지고기 사서 빨리 집에 갑시다 수박 먹을거야 수박 이거 수박 애기 수박 먹을거야? 응 알았어 어? 입모양이 아빠 상어가 그래? 어떤 아빠 상어? 네 아 그러네 한쪽이 올라갔어 평소가 다르네 입모양이 원래 다 이런데 어 그러네 어떻게 했다고? 아빠 상어 이곳에 있어 아직도 있네 개구리 안녕 안녕 나 루다 기다리고 있었어 잘 다녀왔니? 어 잘 다녀왔다 티티꺼도 봤어? 이거 봐봐 수박도 닫고 툴도 닫고 잘했어 이제 아빠랑 상추 따고 오면 되겠다 그치? 잘 다녀와 어 자 여기 이게 상추야 루다야 네 자 봐봐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내리는거야 이렇게 됐다 루다 먹을만 치 따자 우리 이렇게 이렇게 뭐야 안돼 안돼? 응 이거 갖고 있어 아빠가 딸테니까 루다 갖고 있어 아 어떡해 루다 탁 어디있나요 여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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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다 샥 어디있는데? 아빠 보여줘봐 와 진짜네 이거 봐 이거 아빠가 루다가 땀거야 같이 나 한번 먹어보자 음 맛있네 루다 너 먹어봐 우와 배 말고팠구나 그냥 맨밤만 먹네 아빠 이거 봐봐요 천장에 벌이 있어요 그러네 진짜로 천장에 벌이 엄청 많아요 언니 밥 먹고 있어 응 대답해주는 거야 요즘은 동물들한테 자기가 언니라고 얘기한다 언니 밥 먹고 있어 도용해 미안 짠 어 고양이 왔다 진짜? 여기 고양이 친구 왔어 어디? 여기 안녕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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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 안 오나봐 아니야 오라고 하고 있어 이리와 이리와 고기 줄게 안돼 고양이 밥 거기 주지 말까 루다야? 고양이 고기 줘 말아 말아 말아? 루다꺼야? 어 고양이 어디 갔지? 고양이 보고 싶어? 근데 여기 뜨거워서 안 돼 루다야 안돼 안돼요 고양이 어디 갔지? 아빠가 안 와줄게 밥 먹고 있어도 안 돼 고양이야 뭐야? 무서운 거야 무서워 자 일단은 맛있는 고기만 우와 고기 왔다 루다야 우와 맛있어? 자 우리 진정구부 파이팅 이번 여행 너무 좋았습니다 그죠? 음 맛있다 고양이야 울지마 내가 지켜줬잖아 언제? 루팡님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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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